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교제 중이던 20대 여성 B씨를 수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9일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17시간가량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며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스토킹을 했고 결국 B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검찰은 유족에 대한 심리치료 의뢰와 재판 절차 진술권을 보장하는 등 피해자 보호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